안녕하세요. 코리아풍수 지동학입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걸출한 3명의 풍수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선서구, 장영독, 지창용을 말하는데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풍수에 선풍적인 붐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의 후학들이 현재 우리나라 풍수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서구는 그의 책 터에서 김일성 죽음을 예언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전주모학산에 있는 김태선비의 영향을 받은 김일성은 49년간 절대권력을 행사하다가 1994년 겨울에 운명이 다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자 그의 책은 70만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영을 하의도에서 용인로 이장 후 대통령에 오르자 더욱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장영독은 어려운 풍수이론을 쉽고 간결하게 풀이하여 대중적 강의를 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무렵 정책의 유력자들이 풍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 중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창룡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국립묘지 등을 선정했으며 대전정부청사를 옮기는 데도 조언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묘토를 정하였고 1970년대 한강개발사업에도 관여하는 등 주로 굵직한 풍수를 했습니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면서 풍수계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지만 추구하는 풍수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석우는 독특한 외모와 특유의 언변을 바탕으로 신비적 연출을 했으며 장영득은 기룡화복 추리에 탁월한 감각을 보이면서 대중적 명성을 얻습니다. 지창룡은 관상과 역학을 풍수에 접목하면서 국풍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 해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풍수의 르네상스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선석우는 육관도세로 불리었고 땅속이 훤히 보인다고 해서 자칭 신한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 방송국에서 그의 능력을 검증하려고 양측이 합의하여 날짜를 잡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야외의 한 장소를 정해서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히는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약속시간이 지나도 선석우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의 언행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선석우 묘는 가야산 남양군 묘 위쪽에 자리했습니다. 그의 묘가 들어서기 전에는 정체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답사했는데 조건이 맞으면 자신들 선용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저도 1997년 무려 정치인과 함께 가본 적 있으나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수 이론에 크게 배치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석우는 그곳을 자미원 혈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미원은 어떤 곳인가? 대명당터라서 72억의 인구를 다스리는 대제왕지지이다. 자미원은 충남 내포에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천장집이의 이 자리는 오로지 육관만이 안다. 신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혀를 찾을 수 없게끔 하늘이 조묘히 감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육관은 오래전에 그 털을 찾아 표시를 해두었다. 하지만 가야산 묘토에 대한 매수자가 없자 1999년 선석우 자신의 묘자리가 됩니다. 당시 그곳은 도립공원이어서 묘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매를 벌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죽어서도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장영득은 경북 영양에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나이 17세 때 부친이 37의 나이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부친 사망 이후 느닷없이 집에 불이 나고 6명의 가족이 연이어 죽으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게 됩니다. 계속되는 우한에 그의 모친은 장영득에게 집에 있으면 변을 당할 것 같으니 집을 피해 나가 있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친묘를 잘못 써서 그런 것 같으니 직원에게 조언을 받아보라는 권위를 받게 되면서부터 풍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 후 전국 각지를 다니며 번창한 가문과 쇠락한 가문의 선영을 둘러보면서 실무에 능통하게 됩니다. 특히 묘지 감정에 뛰어났는데 한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재규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의 부친이 작고하자 구미에 있는 선영을 장영득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리하여 구미 현장에 도착해 보니 장영득이 보기에 묘토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토는 장남이 3년 내지 4년 내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이곳에 묘를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김재규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이때가 1975년 무렵입니다. 그 후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사건으로 화를 당하는데 장영득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 후 장영득은 김재규와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안사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영득 묘는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부모묘가 있던 곳이지만 어느 시점 부모묘를 이장하고 비어있던 곳을 자신의 묘자리로 삼은 겁니다. 그러나 그 후 장영득 묘는 영양 1월산 아래로 다시 이장하면서 현재 그곳은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창룡은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일본도 유학가서 공업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는 서예와 그림 등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술을 즐겨해 제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의 최초 아우는 군자산인이었습니다. 고향마을 뒷산이 군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지내던 한약방 주인이 청호로 바꿀 것을 권유합니다. 선생은 연못에 든 용이요. 큰 용이 고작 작은 연못에 들었으니 힘을 제대로 쓰겠소. 연못일 바에야 이왕이면 시퍼렇게 깊은 게 좋지 않겠소. 그래서 청호라 지은 것이요. 부디 큰 뜻을 이루어서 승천하기를 바라오. 그의 성이 지시이고 이름이 창룡인 데서 차가 난 아호였는데 깊고 푸른 연못에 있는 용이라는 심오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의 면은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공결학교도 그것 또한 군자산으로 고향 시흥의 산 이름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도 털을 정하는 데 친숙했을 겁니다. 다음은 그의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책 제목은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입니다. 연천의 땅은 야자형 길지였다. 문장이 끝날 때면 곧잘 쓰이는 글자로 예로부터 훌륭한 학자를 배출하는 명당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내가 잡은 이 자리가 명당인지 아닌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나는 명당이라 생각해서 기쁘게 잡았지만 아무래도 풍수가 제명당 못 잡는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과 솔직함은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해방 이후 풍수계의 세 명의 양력을 속여해 보았는데 가히 한 시대를 풍미한 풍수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때에 비해 풍수가 쇠퇴한 점도 있지만 그들의 노력이 미랄이 되면서 풍수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